짠짠한 아팡이! 메리 크리스마스! 기억에 남는 걸 해줘야 되는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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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? 또 어느 선물 받아요? 다른 나라만 해주세요? 간지러워요? 생년월일까지 말 잘 들어요. 고마워 받으세요. 이거 못 꺼져봐. 이거 못 꺼져봐. 관심 있을 만한 뭐 졸업 이런 것들도. 아... 저희가 안 졸업. 아주 관심이 하드킹 거. 그러니까. 졸업에 대한 의견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아주 습한 그런... 가벼운 따뜻해야 되나요? 나 데려가면 나 그 자리 잘 껴면 다 돼. 말짱만이에요. 지겨워서 하는 게 졸업이거든요?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. 다양한 또 결혼 생활이 있잖아요. 여자가 만날 수도 있지. 나는 남자도 만날 수도 있어. 아이고, 재미낫게 사내는다. 나 데려가면... 이거 맞혀보시면. 있으신데. 음... 다 먹히죠? 사실... 치입니다. 뭐라고요? 비건 셰프 안 백 린이라고 합니다. 아... 치킨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. 저는 닭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. 편견 같은 건 좀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오늘 깨드리겠습니다. 제 주식이죠. 맛있겠는데? 와인도. 소주는 비건이라고 합니다. 제가 비건 주유장이네. 추천해드릴게요. 이거를 추천해드릴게요. 잠깐 사가지고 가야겠는데? 아하, 바냐 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아하, 바냐 바라라라라라라라라. 톡톡소스 스토리킹 San호영 — 이후illy Kid H5 영어패 cant Î롆 유을 저уска 계 tax 어석 ίν